예능 타짜들이 모여 최고의 타짜를 뽑는 꼰드레 전쟁 레이스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사용할 화폐는 캐러멜입니다. 캐러멜. 최종 캐러멜 개수만큼 내일 녹화에서 환산 중요하게 반영될 예정입니다. 내일이면 또 다음 주장에서 연결되는 거야? 아 이거 정말. 자 먼저 기본 캐러멜 10개씩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먹어도 돼요? 먹으면 손해죠. 아 이거 약간 진짜 딜러분이 또 오셔서. 와 이거 맛있는 거야. 와 알지 알지 알지.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고맙습니다. 딱 하나만 먹고 싶다. 아껴서 아껴서. 자 그게 오늘 여러분이 사용할 화폐고요. 네. 본격적인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 타짜 협회장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협회장. 협회장은 미션의 도전 순서나 팀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며. 오. 협회장 선거는 오늘 총 두 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협회장 후보는 원하는 멤버 누구나 등록 가능하며 후보에게는 선거 활동비로 어음 30장이 지급되는데요. 뭐가 30장? 어음이요. 받은 어음을 유권자들에게 발행해 표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주어지는 투표권은 3장이고요. 3장이요? 아 진짜. 3장이나 되는구나. 이때 유권자들은 협회장 후보 누구에게나 어음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 당선된 후보가 발행한 것만 캐러멜로 환산되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만약에 당선이 안 되면 이제 하나도 못 받는 거죠. 아하. 속진형이 좀. 또한 당선자의 경우 나눠주고 남은 어음 장수만큼 전부 본인 캐러멜로 환전되니 신중하게 어음을 나눠주세요. 아 이거 참. 즉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은 30장을 받게 되고 원하는 만큼 선거 활동에 쓰실 수 있습니다. 난 난 유권자 해야겠다. 나도 별로 이렇게 감투해 그렇게 나도 저게 없어 욕심이 없어. 그래요? 감투해 그렇게 나도 저게 없어 욕심이 없어. 그래요? 뭐 밀어주신다면 한 번 해보고요. 스물스물 올라오시죠. 올라오시죠 지금 딱한 느낌이. 자 이거 보니까 지금 석진이 형은 들어올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밀어줄게. 너 나갈 거 안 나갈 거야? 나? 어. 난 나가지. 형. 혼자 나간다고요 그냥? 나가지 나는. 저는요. 지금 그냥 하나씩 일단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네. 이걸로? 하나씩 일단 저를 지지해 준다면. 확신합니다. 전 지지하겠습니다. 전 지지할게요. 저도요. 자 저 진짜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전 지지할게요. 저도요. 자 저 진짜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자 저는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아 이거 왜요. 아니 이미 눈이 장난기가 아니고. 장난기가. 장난기가. 나 시작부터 망칠라는 거야. 아니야. 아니 일단 사퇴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지석진 씨. 나 나갔습니다. 자 우리 둘이. 그럼 저도 나가겠습니다. 상대하면 상대가 해볼 만한 상대이기 때문에. 저도 나가겠습니다. 아 그래? 저 정말 공평하게 나눕니다. 정말이에요.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셋이. 일단 셋이죠. 네. 아 세명 마무리해요? 자 저는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 다섯 개씩 나눠 드릴게요. 진짜? 구버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제외하고. 아. 다섯 개씩 해도 충분할 수 있어요. 저는. 네.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은 엠브레일로 나누고 내 거에서 하나씩 더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왜요? 뭐가 남아요 그러면. 이게 깜짝이야. 제가 만약에 똑같이 나눠드린다고 하면 저를 지지할 수 있을 거예요. 웃기고 있는데 웃기고 앉아있어. 나이 됐어. 너는 다 져도 안 나간다 다 져도. 아니야 나는 똑같이 나눈다는데 그거를 보여줘. 그니까 증거. 아니 왜냐면. 뭐 어떻게. 준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는. 자. 네. 지효 씨가 안 나오신다면 저를 지지해 주시면. 정확하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약금을 주시죠. 역시 타짜야. 타짜의 계산이야. 저는 진짜 약속 지키는 스타일입니다. 오빠 저 써요? 30장 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제가 그렇게. 아 광수야 너. 응모하게 그러지 않았어. 너 밀어주면. 오빠 카라멜 하나 주면 3장 다 써줄게. 어때? 저는. 저는 믿는 그대로. 진짜 진지하게? 진짜네? 진짜야? 어? 와 이거 써야지 이거는. 쓸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걸 줬다고? 진짜? 이거 쓰지. 봐봐 오빠 봐. 이광수. 야 이거. 자 여기다 하나 두시는 분에게 바로 제가 이름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름을 두면은 바로바로 하나씩 툭툭툭 쓸게요. 자. 이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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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해. 안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참고 이렇게 무모하게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일단 3장씩 드릴게요. 3장씩. 3장씩 드릴게요. 광수야. 야 광수가 진짜 우리는 하네 우리가.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짜 우리는 하네. 3장씩 드릴게요. 우와. 어? 나 딱히 3명만 믿고. 이거입니다. 그러면 진짜. 몇 개요? 일단 3개. 3개요? 4개. 4개씩 일단 드릴게요. 4개씩. 일단 4개씩 드릴게요. 4개. 4개. 정말 날려주세요. 자 전소바리 씨도 4개 드릴게요. 아 예 그럼. 아 이거 또 바꾸자. 그럼 또. 저거 좀 날려주세요. 바꾸는 게 있나요? 아니 그럼 어떻게. 우리 국정 씨 4개 드릴게요. 바로 주죠 바로. 우리 국정 씨 4개 드릴게요. 바로 주죠 바로. 날려주셔야죠. 오케이. 넌 몇 개야? 4개야? 자 날려주세요. 자 여기. 5개. 아 진짜 섭취적. 5개야. 5개. 화끈해 화끈해. 나는. 똑똑한 놈 3놈만 본다. 여기. 5개. 확인할게요. 형 얘랑 나랑 같은 끔으로 해주면 안 되죠. 같은 끔이요? 이봐요.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없어. 나 BBRT인데요. 얘랑 정장 남았어 아직. 너무 남기는 거 아니야? 얘랑 나랑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자 7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뒤질 뻔했네. 형. 형. 자 7개. 잘했어요. 오케이. 잘했어. 아 나 이러다 보다 보다 나겠네. 됐어요 형. 좋았어. 됐어 됐어. 나 마음이 결정 마음이 결정. 자 여러분 저는 약속 지킵니다. 나는. 똑똑한 놈 3놈만 본다. 나 저 조금도 안 하고 반응 없어요. 너 이 정도. 어차피 내가 돼야지 그걸 다 갖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 사장님 장사 잘하시네. 실제 캐러멜을 드린 손초밖에 없습니다. 아니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그게 또 영향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저는 약속 지킵니다. 저는 지켰습니다. 전체적인 판세를 봐야 되고 이 두 분은 말이죠. 어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형이 지금 봤을 때 형아 그냥 똥이랑 닦으세요. 휴지 조각이에요 이거. 휴지 조각에서. 이거 이거. 이거 큰 그림을 먹거리는 건 아니고. 휴지 조각이에요. 이거 아주고. 이거 휴지 조각이에요. 똥이나 닦으라고. 똥 닦으라고. 우리 집에 비데 있다 자식아 비데 있어. 비데 있어 이 자식아. 비데 있어? 자 대표는 저는 공정하게. 저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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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 아 이거 저 협회장 한번 돼야 되는데 이거. 아이고. 자 유재석 한 표. 고맙습니다. 이광수 한 표. 오케이. 오케이. 이광수 죽었었어. 말이 돼. 나 진짜 안 죽었었어. 어휴 뭐. 어. 지석지. 오케이. 어 이구. 지석지. 지석지. 오케이. 지석지. 지석지. 잊지 않으리오. 지석지. 잊지 않겠소. 지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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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시대가 왔다고. 야 이. 잊지 않겠소. 지석지. 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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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좋았어. 좋은 자리에 배치하자. 야, 지금 보니까 지효가 나 세워주고 소민이가 광수 세워주고. 아, 잠깐만. 아, 내 캐러멜을 받은 사람 중에 안 탄 사람은 뭐야? 그건 이유가 있겠지.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 쌓여서. 박근혜의 투자의 퀴즈. 나는 투자자들보다 적지면 만족합니다. 이거만 찐 돈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일대협회장 지석진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석진! 지석진! 잊지 않으리다! 내가 형 껴드릴게. 아, 저기 또 완전 차네, 또. 아따! 아, 진짜. 아따! 야! 이거 원래, 이거 원래 살이 찾는 거 아니에요? 야, 그 대수야. 발을 날카로기 갖고 출발을 하더라. 자, 누나, 이게 다음번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음번에 있잖아. 아, 이게 오늘로는 끝이 아닌데. 다음 주까지 연결인데. 아, 마지막에 좋았어, 그렇지? 야, 그러니까 이게 역시 똑똑한 놈 세 놈만 있으면 돼. 괜찮네. 그래. 그래 먹고 삽니다. 이제 뭐 좋은 자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잠깐. 야, 너 왜 먹어? 야, 너 왜 먹어? 내 거 먹은 거 아니야? 둘, 네, 여섯, 여덟, 열. 둘, 네. 야! 바꿔. 야, 부르지 마십시오. 좋아. 야, 바꿔, 이마. 야, 씨. 지금 이게 경찰인데, 경찰을 치고. 이게 지금 요즘 화폐란 말이야. 몰입한다. 몰입한다. 진짜. 자연성수 이상하지, 좋지 않았어. 또, 또 받아들여. 너 하나 빚졌다. 어? 자, 이제 첫 번째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그렇다. 좋은 자리 기대하십시오. 예, 회장님. 고맙습니다.